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야 이거? 장마 왔노? 뭐고 왜 이렇게 하노 이거? 펌풍이 편노? 아니 제가 저 집에 있다가 왜 쫓겨났냐면 난 진짜 한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몸도 좀 안 좋고 피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길게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저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야 니 뭐하는데? 나가라 해가지고 래오 래오 삼촌한테 풍선 써달라고 해 래오가 지금 아픈데 컨디션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뭐 비행 청소.. 비행 청소에는 없나? 나 바로 래오 앞에서 뭐고? 마을래 하면서 이제 바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맞지? 래오! 자 래오 지금 올라가보자 자 한 발자국 크게 발에 딱 내야지 아.. 다시 보폭이 많이 좁은데? 자 여기 아빠가 해줄까? 어? 아빠도 무서운데? 네 오우 씨 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됐어 예 미끄럼 타고 미끄럼틀 미끄럼 타자 갈까? 가자 해야지 가자 가자 슈우우우우우웅 tilted 어이야에서 어디? 아이야 왜 안이 있어? 어이구 일어나서 손 털고 손 털고 아빠가 담아 일어나서 아빠가 담아 조심조심 오 래오 멍멍이 래오 멍멍이 왔다 멍멍이 헬로 멍멍 자 안냥해 안냐 멍멍 오오 멍멍 한 장! 아빠 줘! 한 장! 어.. 좋네 그네 타카 그네 아니면? 매워? 으음~~ 으음~~ 오~~ 진짜? 으음~~ 어.. 하.. 깎아 이제? 어? 깎아 방송 켠지 10분도 안 된 거 같은데 기호에 안 돼야 되나? 응 아빠 좀 철봉하라 철봉 아빠 좀 딥스 보자 딥스 딥스 몇 개 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하지 열 개? 야! 따악! 따악! 으음~~ 아빠 뭐 쩌? 어? 뭐 쩌! 뭐 쩌? 너 올러봐래? 너 올려줘 보자 잡아 봐 어뜨 안돼 집에 있어 응 오케이 아빠 철봉하는 거 못 철봉래요? 봐봐 던지? 어때? 제가 오늘 좀 더 하는데 땀 때문에 지금 손바람 미끄러워서 아빠 뒷덩이 보여줄까? 갔다! 돌아야지 지금 아빠 어쩜? 그럼 됐어 아빠 아빠 또 돌아 아빠 아빠 또 해? 응 오케이 밥 돌기네 뭐지 밥 돌기 야 기훈 돌아 지금 지금 한 바퀴 돌아 어 봐봐 봐 기훈 오 오 오 기훈이 회색 안 좋은데 지금 아 이거 너무 맛있었다 자 형님들 이제 굉장히 많이 놀았기 때문에 자 집 쪽으로 이제 좀 갈게요 형님들 형님 오는 거 왔어? 어? 오는 거 놀아준 거 같이 어 진짜 금방 오대? 나 지금 케이프 지금 전에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맞네? 바탕이 잖아 이거 힘 다 젖었어 기훈이 체지방이 많았었던 거 아니야? 나 근데 철봉이 보여주고 아빠 멋있는 거 보여줬잖아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가 좋을 것 같아 지금 저거 다 나갔어 진짜 왜요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흐흐흐흐흐흐 그럼 아무리 한번 나가서 괜찮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목줄을. 가위대처럼 하고. 아 뒤에 말하는 걸 얘기했어. 디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 뒤에 말하는 거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야. 아 뒤에 말하는거야. 그러면? 아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아 뒤에 말하는 거 좋아. 상손이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야. 뒤에 말하는 거 아니야. 어 래오 고기 먹을까? 짠. 자 한 잔. 자, 이거 옥잔하고 이모. 원샷을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악 미운 사람. 버려. 다시 쓰레기통 버리고. 자요. 내가 이거 내가 내 새끼라서 내가. 천재 아니야? 약간 그런 냄새나지? 여러분 쟤가 좀 천재거든요. 그런 냄새가? 레오 천재야? 니 자고가 막 꽉 꼬이려면 어떡해. 와 가면 좋아. 근데 레전드 주세요. 너희 아빠랑 너희 상처는 거래서? 엄마야. 레오 어차피 공고가 뭐라카십니까? 누가? 왜 그런지? 아니 뭐 가도 돼. 근데 왜 정해지지도 않으면 되는데. 그가 뭔데? 레오의 표출을 정하노. 생긴 사람이 공고가 아닌데 무슨. 아니 요즘도 왜 우리는 공고 못하면 공고가 웃기잖아. 요즘은 아니 그렇지 않겠지? 왜? 아니 나는 마이 스터로 나왔잖아. 마이 스터로 출신을 하여라. 그래서 마이 스터로 아시죠? 이렇게 너 때부터 아니잖아. 내 다음에 부터. 걔 너무.. 걔는 내 후배구리인데 뭐. 응?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니 어디 갈 건데? 니 서울대 갈 거야? 응. 니 서울대 갈 거라고? 큰일 났다. 야 너 역사를 한.. 역사에 화를 한 획을 꺼라. 응. 어. 야 커판 가봐라 벌써. 18개월인데. 뭘? 어.. 어.. 이래가 줬어. 어? 생일 축하해 이래가?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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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누누의 생일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누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누의 생일 축하합니다. 옳지. 잘했어. 떡. 오케이 앉아. 읽을까 이거? 친구야 미안해. 오케이. 끝. 난 거. 응? 난 거. 딴 거. 딴 거. 응. 형들 일단 뭐야. 가현이가 밥 차려가지고. 저는 이제 형님들 밥 좀 먹겠습니다 형님들. 안녕. 안녕. 돋기도 Dad.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